오늘 오전 11시쯤 여수를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실리역과 전주역 사이에서 40분 동안 운행을 멈춰 승객 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코레일 측은 열차 운행 중 전기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2시쯤에는 전주 효자동의 한 내거리에서 58살 A씨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와 충돌해 A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. 안주 효자동의 한 내거리에서 8살 A씨가 놓치지 않습니다.